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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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떡볶이 엽떡식 메뉴가 나왔어요 완전 크림향! 크림 파스타 냄새가 나요 아주 꾸덕꾸덕해요 과연 맛있을지 대박 비니 브로콜리 크림 파스타에 먹는 기분 분모자 완전 쫄깃쫄깃해요 비니 브로콜리 완전 조그만해 역시 비니 브로콜리 너 왜 이렇게 맛있니? 베이컨 소고기 소고기 치아스 다 소고기 두 개가 붙어있어요 짜잔 고기 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드려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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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기 수고기 해주세요